안녕하세요 제논 입니다. 오늘은 일 때문에 좀 늦게 촬영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 일이 약간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좀 오래 걸렸네요. 자 오늘도 영상을 촬영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구요. 자 오늘 준비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. 에반의 동생이자 에반이 그토록 찾아다니던 캐릭터 타나토스 입니다. 이건 타나토스 다색 버전 인데요. 생긴 것은 스포츠카 같이 생겼죠. 스포츠카 같이 생긴 구조에 진짜 잘 만들어진 제품이 나을 수 있겠습니다. 이게 옆모습 불타오르는 차 같죠. 자 이쪽에 불이 새겨져 있구요. 앞모습 입니다. 앞모습하고 창문 모습은 이렇게 생겼구요. 뒷모습 옆모습은 동일하구요. 자 이 캐릭터를 한번 자 일단 변신을 시키려면 메카드가 있어야겠죠. 자 메카드 자 한번 변신을 시켜보도록 할게요. 메카니멀 고 자 타나토스죠. 저는 여기에 있는 라벨 보시면 블루랜드라고 적혀 있거든요. 저는 블루랜드가 떴는데 이거 항시 랜덤 입니다. 블루랜드가 뜰 수도 있고 블랙미러가 뜰 수도 있고 랜덤 이에요. 레드올이 뜰 수도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차로 변신도 한번 시켜 봐야겠죠. 차변신은 손 있죠. 손을 이렇게 손을 이 양쪽 잡으셔서 이렇게 접어 줍니다. 접어 주시고 이거를 젖혀줘요. 이런식으로 젖혀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딸깍 소리 나게 장착을 하면 차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타나토스 같은 경우에는 에반이 찾던 동생이고 근데 차 디자인도 멋있어요 차 디자인도 괜찮고 퀄리티 또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볼트 스파이크 나 등등 약간 조금 스컬 비슷한 느낌 약간 네크로멘서 같은 자기 주변에 분신물 소환하는 기술이나 그런게 있습니다 볼트 스파이크는 전기로 만든 기를 날리는 기술이고 약간 그런게 있어요 자 생긴 외관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앞면에는 진짜 불이 새겨져 있어서 진짜 퀄리티를 한층 더 끌어내 주는 느낌이에요 스포츠카인데 불이 새겨져 있는 스포츠카의 디자인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마음에 드는 제품이고 진짜 퀄리티 또한 고퀄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로봇으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거 속성도 확인해서 이 메카드에 속성일치가 있거든요 이 속성일치랑 맞게끔 세팅해 주시면은 그 공격력은 두 배가 됩니다 반드시 맞추시면은 아마 스탯이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데미지 측정 같은 거인 것 같은데 이 카드에 있는 번호를 보니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높으면은 이기는 거고 낮으면은 지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아마 메카드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게 변신 방법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쪽 팔이 있잖아요 접어주시고요 반드시 이쪽 보시면은 차홈 있죠 차홈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문쪽 이렇게 닫아주시고 이렇게 닫혔죠 이렇게 닫힌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닫아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참 쉽고 간단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타나토스를 직접 변신도 시켜보고 한번 재밌게 즐겨 보았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제가 갖고 있는 터닝메카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럼 우리는 수요일날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